하... 카 파장님, 새우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? 아예 왔습니다. 사모님 혼자 들어오셨습니다. 아이고... 세우 아빠 어디 갔어? 응? 어디 갔어? 야, 세우야. 버스 정류장에서 봐. 하... 우리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면 나랑 헤어질 거야? 어디 있었어 하루 종일? 화룡점정에 나 내일 간다? 그럼 모레 간다? 나 내일 간다? 알았어 헤어져 그럼 우리 엄마 못 이기는 남자 믿고 더 이상 연애 못해 끝내 세호야 어떻게 해야 할까? 난 어쩌면 좋을까? 너의 생각에 더는 하루 종일 안고